하자 입에서 물이.. 하자가 아 하고 있는데 물이 이렇게 나오네? 어떻게 해? 우리가 온 여기 나라의 상징적인 거래 입에서 뭐가 나와? 왜 입에서 물이 나오지? 물이 어떻게 나와? 물이 어떻게 나와? 팔팔팔 물이 어떻게 해? 여기는 큰 거 여기는 작은 거 이건 꼬마 모라이온 상이래 뭐라고? 꼬마 모라이온 근데 다섯 살이 돼? 다섯 살인 거 같아? 다섯 살이 돼 안녕 안녕 친구야 안녕 아빠 눈빛